네, 안녕하십니까. 임진입니다. 영상을 찍는 날은 3월 17일 오후 4시 36분이고요. 이번엔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직 첫 번째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첫 번째 영상 먼저 보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영상도 마찬가지로 차트 보고, 전략 짜보고, 시나리오 짜보는 그런 시간들이니까 무조건 메시지 마시고 같이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의 이름은 원익 피에니라는 종목입니다. 다 한국어예요. 원익 피에니. 30,750원에 8.66% 상승했고요. 오늘 거래량은 66만 주. 이렇게 나와준 종목입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이 243% 증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뭐 거래량도 올라왔고 앞전에 있는 차트보다 좀 더 올라와서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익 피에니 한번 차트적으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 원익 피에니 같은 경우는 2021년도 그 다음 2022년도 앞쪽에서 2018년도, 19년도 16년도, 17년도 보시게 되면 아, 차트가 굉장히 많이 무난한 편이에요. 제가 박스권, 노란색 박스 쳐드리는데 잘 보시게 되면 그나마 패턴, 그나마 차트들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천천히 가고 그 다음에 위아래 등락폭이 내가 어느 정도 평당관리나 대응만 좀 할 줄 알면 이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그래서 원익 피에니라는 종목이 아, 호보자분들이 좀 운영했었을 때도 그렇게 어려운 종목은 아니겠구나 나오는 생각이 좀 들었던 종목이고요. 오늘 원익 피에니 같은 경우는 해당 섹터에 있는 종목 중에 이슈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섹터 안에서 이슈가 있으니까 어떤 섹터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이 섹터에서 오늘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 보시게 되면 오늘 이쪽 애들이 상승했던 이유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제가 일단은 원익 피에니를 준비한 이유가 있겠죠. 일단 차트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게 되면 2021년도 9월때부터 주가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도죠. 8월때부터 나와있던 이렇게 지구한테가 살짝 보이는 자리예요. 보시면 이 종목이 삼각수렴은 아니에요. 중간에 비어있는 라인들도 있고 약간은 이렇게 최근에는 단기 저점들도 상승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이 종목이 삼각수렴이 다는 아니에요. 조금 더 내려와주거나 아니면 저점라인이 좀 더 맞아서 떨어지거나 차라리 움직였으면 뭐 이렇게도 삼각수렴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했었을 때 여기가 좀 비어있다 보니까 아 되게 삼각수렴으로 딱 정의를 내리기에는 좀 부족하구나. 하지만 그 분위기가 좀 잘 나오는 종목이고 이거를 또 그 패턴으로 분석하기에도 좀 애매했던 이유는 라인을 딱 그어버리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여기 머금어주는 라인이 생겨요. 중간중간 파동이 워낙 잘 나와주고 반등을 잘 나와주고 그 다음에 흐름들도 잘 잡아주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겨버렸습니다. 오히려 종목이 좀 더 강하고 좀 더 치고 올라오고 잘 버텨주는 게 차트적으로 조금 더 메리트를 조금 더 낮춰놓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그만큼 힘이 있다 보니까 저항라인을 좀 더 빠르게 부셔주고 올라와줄 수가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박스 구간대를 서로 머금고 있는 차트가 생기게 됐었을 때 이 윗자리를 뚫고 올라가주면 이렇게 두 자리를 딱 뚫어주고 올라가주면 굉장히 좀 쉽게 뚫어줄 수가 있고요. 뚫어주고 올라와줄 때도 잘 뚫고 올라와서 위에서 새로운 지지관들을 또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원익 피해니한테는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워낙 거래량 터질 때도 좀 터져주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워낙 잘 올라와서 잘 버텨주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은 참고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각수렴의 분위기가 잘 나와 있고 대칭형 삼각수렴, 작게 보면 그 다음에 크게 보면 하락형 삼각수렴 패턴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윗변 자리를 뚫고 올라가주는 그 부근대에 지금 딱 맞물려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앞쪽에 있는 저항자리랑도 굉장히 밀접하게 라인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흐름들 조금 더 기대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저항구간대도 뚫어주고 올라와줬고 위에 추가적인 저항대 부근에서 마감이 됐다. 그리고 오늘 섹터적인 이슈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 섹터, 그 다음에 차트, 그 다음에 흐름들 같이 보시면 우리 원익피언이 같은 경우에도 돌파 그 다음에 패턴으로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흐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원익피언이까지 잘 보셨으면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된 거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종목은 원익피언이라는 종목이었고요. 3만 750원,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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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2백 50원 이렇게 라인 잡아봤고요. 일봉성 저항대 부근, 아까 말씀드린 3만 1천 원짜리 부근에서 마감됐고 삼각스러운 분위기 있다라는 거. 금일 섹터 분위기까지 나오면서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독자와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종목,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강의로 찾아옵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